경험이 또 내가 연예인이 뭘 원하는지 내가 정확히 안 주니? 너는 건달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운전을 좀 이렇게 연예인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형 내가 운전을 또 기어막히긴 하죠 거리가 좀 짧더라도 연예인이 좀 이렇게 오늘 좀 일정이 빡빡하니까 편하게 좀 잠들 수 있게 하라고 어? 어? 아니 나도 형이 좀 바빠질 텐데 요즘 나를 왜 쓰는 거야 도대체 갑자기? 쓰는 게 아니라 너가 그때 얘기했잖아 연예대상 때 그렇게 해서 다 소원 하나씩 들어주기로 해서 내가 지금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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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소원을 뭐 이런 걸 써 아니 오늘 우리 매니저가 좀 아파요 배탈이 나서 나 혼자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아 진짜? 꼭지적 참견이 오늘 하는 거 뭐 형 준비는 했어요? 잘? 아 오늘 그 뭐 원희가 나오는 새 드라마가 있잖아 나도 모르겠는데 거기 또 내가 카메오로 또 아 연기? 아 오랜만에 연기하네 그러면 형한테 괜찮아요 역할을 해 괜찮아요 역할을 해? 어 뭐 이걸로 해서 뭐 뭐 다음 작품 다음 작품도 뭐 기대할 수 있고 그렇지 오늘 형 근데 오늘 확실히 제대로 하라고요 왜냐면 이런 게 또 이제 발판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빨리 대본도 미리미리 좀 봐야 형 보고 딱 형이 숙지를 해야지 어느 정도는 야 이렇게 아니 이렇게 누가 매니저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 매니저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게 맞아 대본을 미리 보고 미리 보고 형이 뭘 하는지 내용 딱 보고 감독님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형이 아 저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너는 이제 어쨌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나 나나 알아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너는 이제 오늘은 매니저 역할이니까 절대로 연예인 티 내지 마 절대로 연예인 티 내지 마 어째? 어떻게 내가 티를 하네 형 연예인인데 아니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오늘을 위해서? 그래 그냥 매니저 누가 뭐라 그래도 김종국이다 그래도 나대지 말고 좀 차분하게 아니 근데 또 매니저인데 매니저 역할을 하려면 좀 나대야 될 텐데 아니라고 매니저 누가 나대니 매니저가 매니저가 갑진이가 뭐 나대지? 갑진이가 엄청 나대는데 어 갑진이가 이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옛날에 나랑 상민이랑 무대 올라갔을 때 뭐 상민이가 조금 뭐 흥분해가지고 난 흥... 뭐야 흥분해가지고 난 흥... 뭐야 아 이런거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게 도니까 약간 기울일까봐 그렇지 어 깜짝이야 나는 왜 야 근데 왜 내가 쫄았지 왜 네가 잡았는데 왜 내가 쫄았냐 형 그만은 얘기해오라 그런 뜻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오해 살 짓을 하지 말라고 아 그러네 내가 나댔네 또 그냥 오해 살 짓을 하지 말라니까 그게 또 현장 가서 또 그래갖고 이게 막 상민이처럼 그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어? 이거는 좀 안...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커피를 지금 어? 이거는 좀 안... 그럼 형 봐 아니 왜 자꾸 내 손을 잡는 거냐 아니 네가 아니 형 앉아 야 야파 이씨 아니 네가 불안해서 날 잡는 거야 아니면 내가 걱정돼서 날 잡는 거야 걱정돼서 왜냐면 이게 뜨거운 거니까 어 아니 왜 자꾸 잡는 거야 아니 안 잡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 차 안에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 가서 잘하라고 가서 잘하지 형은 좀 안챙... 안챙피하게 연예인이 뭘 원하는지 내가 정확히 안단 말이야 이거 어딘데 형 다 왔어 어디야? 좀만 더 가야돼 아 저기 저 앞인가? 어 어디야 어 촬영 저기 다 있다 뭐야 좀요 아 여기 주제하는 그런... 아니 여기다 대 좁은데 여기 내릴 데가 없잖아 괜찮아? 내릴 수 있어요? 아 근데 내가 또... 뭐야? 지쪽이 더 넓잖아 야 네가 더 편안하게 내리잖아 내가 좀 더... 그러니까 형은 아 연예인 내리는 쪽을 좀 넓게 했어야 하는데 그치? 다시 내줄게 아니야 아니야 좋아 좋아 지금 내릴 수 있어 내가 또 연예인을 또 내가 배려를 좀 덜 했다 그건 내가 인정 내 쪽을 편안하게 지 쪽을 편안하게 해갖고 난 뭐 차에 있으라는 거야 뭐야 하하하하 보통 촬영 대기 또 많이 하니까 어 됐다 아 오케이 아 형 좋았죠? 응 어 좋은데?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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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아따 충분해 아 충분해 아 충분해 여기 어디인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뒤에 조명 딱 저기 여기 지금 촬영을 하네 여기라고? 네 가시죠 형 형 가요 형 가시죠 분장 많이 하셨네 아 안녕하십니까 예 아 네 네 저희 탁재훈씨 오셨습니다 예 아 야 야 창피하게 그렇게 하지 마 탁재훈씨가 오셨습니다 탁재훈씨가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창피하게 뭐야 네 아 분장씨 안쪽입니까? 예 네 야 뭐요? 경찰서로 올라갔어요 경찰서? 경찰서로 한 세트인가 봐 아 경찰서 아니야 형 왜 그게 아니라 경찰서 아니야 경찰서예요 괜찮아 괜찮아 아 저기 얼마 전에 촬영했던 세트인데 아 그래요? 진짜 경찰서가 아니에요 예 저게 다 세트장이에요 야 안녕하세요 예 어 탁재훈씨가 오셨습니다 아 예 네 아 쪽팔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장 아 분장 바로 이제 해야 되니까 아 그래? 분장해야 돼요 아 아 근데 의상을 오늘 혹시 입으셨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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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상 먼저 입을까요? 이건 제 옷인데 그렇죠 자 탁재훈 의상을 먼저 입을까요? 네 자 우리 탁재훈 저 죄송한데 의상팀 의상팀 계세요? 형 가만히 있어요 형은 연예인들만 너는 야 건달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아 왜 자꾸 내가 내가 창피해 죽겠네 아 지금 의상팀 어디 계시죠? 형 가만히 좀 있어요 아니 어디에 있어? 낯설어 죽겠는데 어디에 앉으라고 여기도 앉아있어 아 여기는 뭐야 앉아있어 여기 뭐 서장 자리 아니야? 간장 자리 같아 형 그냥 가만히 있어 거기 형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탁재훈 씨 의상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신발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 피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싹 다 벗으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형 회사원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당 사장님 식당 사장님 자유롭게 입어도 되겠다 어 네 이거 오늘 마케줄을 살거든요 아 아 아 이게 대본이에요? 네 아 황사장 황사장님이죠 이분이 알겠습니다 아 다 찍고 마지막만 지구대안만 알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형 이게 대본이에요 응? 대본 형광펜 같은 거 없나? 이렇게 있다면 원래 딱 그 형 역할만 이렇게 내가 밑을 쳐줘야 하거든 오 응 대본을 또 이게 우리가 이게 또 숙지를 해야 하니까 주연 다닌다 왜 이렇게 턱그릇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떠들게 누가 하면 누가 하면 주연인 줄 알겠어 그래도 목소리라는 건 까매오라고 들 것 같잖아 근데 이제 너가 너무 주연처럼 주연처럼 그렇게 형 역할이 형광펜 찐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 야 대본을 형광펜 해야지 대본 매출인데 형광펜을 쳐 아니 우리 저기 저희 그 1일 1일 매니저를 제가 아 네 매니저님이세요? 예예예 어? 어 평소에 저 김정국 씨 좋아했나요? 하하하하 네 네 어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혹시 혹시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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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뭐 매니저씨 네 매니저 역할로 왔습니다 네 매니저 역할로 왔는데 네 오늘은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매니저를 하는 거니까 인가요? 도망 어? 도망쳐 나온거죠 응 도망쳐 나온거야 형 응 야 차량장에서 진동으로 해야지 아니 모르는 거네요 야 도망치고 변종들을 피해서 네 아 지금 약간 고생해서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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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Durchs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왜 하하하하 anh 왕 Ses 상 Ganze 바로 하하하하 라임 저기 종국아, 매니저, 조금 뭐 게임이 식사거리 뭐 이런 거 준비되어 있는 거나? 식사... 저 혹시 자꾸 뭘 먹고 싶겠다고 그러는데 뭘... 빵이 있어요? 어... 그거 좀... 제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도망다니는 느낌이 확 나는데요, 지금? 좋아, 좋아. 어... 됐나요? 야, 형. 아니야,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여기 뭐 묻었는데요, 여기? 어, 그런 거야. 약간 그렇게 하는 거야. 오늘 형 지금 도망다니는 거라고, 지금. 그래? 자, 빨리 가자. 좀 늦었다고. 가만히 있어보라고. 이거 뭐야? 손, 손, 손. 예, 예, 예. 손. 아니, 빵 잡을 시간이 어딨어, 지금. 손도 그렇지. 배고프다. 아니야, 형 손도. 고생했으니까 형 손도. 손도 해야 돼요? 응. 오줌. 나중에 먹어. 아, 가만히 있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니, 아니. 천천히. 여기 이렇게. 화장실도 좀 가야 되니까. 나 진짜 화장실 가야 되나? 아니, 진짜 오줌마. 미팅하고 가. 오줌마니 매니저가 참으락하라고. 아니, 참. 오줌마니 진짜. 화장실. 야, 진짜. 화장실. 오줌 놓고 연기도 오줌도. 늦었잖아, 지금. 아니, 오줌. 아니, 오줌. 아니, 오줌은 뭐야, 지금. 미친 매니저. 야, 이 미친. 아니, 화장실 가야 된다니까. 아니, 감독님 인사부터 하고. 아니, 진짜 너무 오줌마니 해서 그래. 아니, 오줌을 못 사게. 누가? 온이 형, 온이 형. 오, 온이 형. 형, 형, 형. 야, 원아. 온이 형, 온이 형. 동경이는요? 매니저로. 매니저로. 매니저로 왔어요. 네, 스태프분들 빠지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탁정 씨입니다, 탁정 씨. 너무 어두워. 우리 인사를 해야지. 감독님. 아, 네, 안녕하세요. 탁정 씨입니다, 예. 여기 저 매니저. 안녕하세요. 예, 저는 뭐 아무것도. 죄송한데 너무 어두워서 대보리 한 번에. 불 좀 조금만 켜주시면. 아니, 괜찮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불 좀 켜. 내 불 꺼달라고. 괜찮아, 괜찮아. 아니, 재훈이 형이. 근데 재훈이 형이 개인적으로 왼쪽이 잘 나온다고 자기 왼쪽을 많이 나오고.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끼리 한 얘기예요? 뭘 저희들끼리 형이 나한테 시켰잖아요. 맞춰주세요, 진짜. 그 어떤 시골 식당의 사장님이라고만 듣고 왔는데. 충분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럴 듯해. 어, 그래요? 저희가 변종 전상왕과 후상왕으로 찍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군장 특성장. 아, 그래요? 변하기 전까지 할 거예요, 변하기 전까지. 변하기 전까지?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난 들어왔고 형께서 문을 열어달라 그래. 문을 열어줘, 문을 열어줘. 문을 열어줘, 나 안 열어줘. 안 열어주는 거야. 안 열어주다가 문을 딱 열었어. 어쩔 수 없어. 형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형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형이 빨리 열어서 들어와. 막 그 장면이니까. 네가 감독이야. 네가 감독이야. 그걸 빨리 영어. 네가 감독이야. 네가 감독. 네가 감독이냐고. 이 대사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대사가 줄어드는 건가요? 대사가 줄어드는 건가요? 그렇지. 대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계속 했었어. 형이 옛날에 연기했던 건 알겠는데 거듭먹거리지 말라고요. 처음부터 아예 바닥부터 시작해. 저쪽으로 가 있으라고. 지금 사람들. 형이 너무 빅창 막 빅창 막. 아직 아니고. 그러고. 형은 변종이 될 거라는 걸 키를 내면 안 되는 거지. 알았어 알았어. 다른 대사는 형이 너 차라리. 애들이 부러워. 알았어 알았어. 저거 이걸 꾸면 아예 치료를 해. 치료를 해. 저거 이걸 꾸면 아예 치료를 해. 오케이. 박경영장 문 열어. 박경영장 문 열어봐. 야 너 왜 문 안 열어. 야 너 나랑 이런 사이야? 박경영장 문 열어봐. 물 빨리.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잠깐 잠깐 잠깐. 야 너 왜 문을 안 열어. 그리고 빨리 연락해. 야 왜 이렇게 전화기가 다 먹통인 거야. 다 먹통인 거야. 야 이 정도면 그 경찰서 무전기타 청와대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야? 컷. 그러면 들어오시는 것부터 다시 가면 어때요? 네. 어떻게 된 거냐. 형. 긴급하면 좀 더 긴박하게 해. 더 이상 어떻게 해. 나 어지럽다니까. 문을 좀 더 세게 부그려. 지금 어지러워. 지금 미치겠어. 문을 너무. 이것들 막 지들끼리 죽이 난리라고. 그래 해야 돼. 난리를 막 끌어 먹었죠. 그 다음에 천천히 그룹을 생기셨으면 가신다. 그렇지. 좋아 형. 죽여. 야 왜 이렇게 전화기가 다 먹통이냐. 야 그 무전기 있지. 야 이 무전기 청와대는 어디든 빨리 연락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경찰 중에 무전 가고 봐. 네. 빨리. . 야 봤지. 야 이 미친놈들 봤지. 야 밖에서 서로 죽이고 난리라니까 빨리 총으로 쏴. 총으로 쏴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 전혀. 빨리 가자. 빨리. 세정 먼저.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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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 너무 꼬여. 대사가 너무 꼬인다고. 형만 찍어 형만.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그렇네. 그렇지. 형만 찍잖아. 너 이동형은 어디서 그렇게 몰래 찍어놨어. 팀이 형 봐봐 완전 형 단독이야 이거 봐 지금 단독이야 완전. 형만 찍어 형만. 이거 봐 이거 봐. 그렇지 형만 찍는다고. 집중해. 집중. 야 너 오늘 이렇게 티게 하얀걸 입고 하네. 다 까만색이면 돼. 튀긴 티네. 배사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위험하게. 어 다운. 야 새끼 또 봤지. 미친놈 뜬기같이. 집에서 밖에서 숙이고 난들이야. 야 빨리 말치고 총이 좀 총 쏴. 자 죽여 죽여 죽여. 컷. 특수분장이요. 형 왜냐면 형이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분장을 하고야 빨리 끝난다고. 보통은 이게 분장이 얼마나 걸리나요. 제대로 하면 1시간 반 정도. 왜. 1시간 반이요. 1시간 반이요. 형 좀 자요. 형 눈 좀 붙여요. 정국아. 그 저 식사. 아. 어떻게 물어봐. 너무 배가 고프다. 식사는 물어봤는데. 여기 그냥 형 여기 빵 같은 거 있는데 그거 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 물어본 거야. 그 아까부터 있었어 빵. 여기 근데 뭐가. 식사 저기 좀 네가 좀 저거 저기 해봐. 형 뭐 어떤 거 먹고 싶은데요. 돈까스. 어? 돈까스 먹고 싶다 그래서. 돈까스가 먹고 싶다고? 돈까스 파는 데가 없어 지금 이제. 하나 머리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밥을? 아 지금 귓, 귓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이에. 아아아. 붙이고 있는데. 아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놀라지 마. 아니 귀를. 형이 이제 저 저 변종이 되나 보네. 그렇지? 변하는 거 아니야. 신기하네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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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는 줄을. 종국아 이건 차량 도색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형. 와 지금. 오. 이거 공업사에서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맞지? 카센트. 맞아 맞아. 그거 맞아요. 나 이런 걸 처음 해 봐. 오. 이야 한 시간 만에. 아휴. 아휴. 호울이 안다. 어. 귀 쪽에 좀. 제대로 좀 해야 할 거 같아요. 귀 쪽에 뭐예요? 네. 귀 바람 들어가니까. 네 귀. 아 가만 있으라고요? 가만 있으라고요? 네. 빨리 끝내겠다. 잠깐만. 아 조금만. 잠깐만.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그게. 아니 무슨. 손잡아 두르고. 아 아 분장 진짜. 아 잘하신다. 즐겁 난다. 어? 나도 봐 이거 빵으로 그냥 다 이거. 옥기 치운 거 아니에요. 형 내일 봤네요. 내일 봤네. 손톱까지 하는구나. 아 저게 디테일이 있어야죠 맞아요. 어. 아 내가 너무 배고프다. 배고파? 배고프지 형 나도 형 안 먹고 형이랑 똑같은 지금 어?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배고프지. 그래? 응. 배고프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 그 아까 드렸던 핸드폰. 네? 핸드폰을 드렸어요? 네. 핸드폰을 드렸어요? 형. 제가 안 가져갔어요? 제가 안 가져갔어요? 훔치지 마 손버릇이. 내가 제가. 그거 너무 드렸거든요 전해주려고. 제가 진짜 안 가져갔어요. 저도 핸드폰 있어요. 저도 핸드폰 있어요. 저도 핸드폰 있어요. 왜 손버릇이 안 들어 왜 그래. 정국아 니가 왜 나를 뒤져. 이거 내 거라니까. 이거 저기야. 아니 왜 그. 소품을. 나는. 선배님이 안 가지고 계신다고. 선배님한테 전달했다고 하시고. 응? 선배님이 안 가지고 계신다고. 선배님한테 전달했다고 하시고. 응? 아니 진짜 저 의심하는 거예요 다들? 아 또 다 물어줘야 되면 그런 것도 잃어버리면. 그 얘기. 아 나 몰라. 안 먹어. 연기하네. 연기하네. 야 모르는데 왜 안 먹어. 아니. 먹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안 먹어 야 너. 너 배고프다 그랬지? 너. 야 이것도 먹고. 야 이거 이거 너 좋아하는 거. 형. 한 먹어봐. 형. 나도 봐 내가. 이게 뭐야. 어 또 먹고. 형 먹어 이거 봐 형. 먹자. 형 일단 이런 거라도 먹어야 돼. 야 이거 봐라 이거. 자 먹어 이리 와봐. 이거 이거 이거. 손에 묻는다고요? 못 먹겠네. 아 어떡해. 잠깐 놔둬봐 형. 못는데. 못 먹어. 까줘야지. 너무 배고파서. 안돼 안돼요. 이거 먹어야지 이거. 쪼꼬. 쪼꼬. 따줘? 응 따줘요. 매니저가 이런 거 뭐하는 거야. 빵을 왜 들고 있냐고 네가 지금. 따 이걸. 이렇게 되는 상황을 따줘야지. 입술 이거 이런데 괜찮나? 괜찮아. 안 되지 않아요? 먹으면 안 해봤는데. 어차피 쪼꼬라 쪼꼬. 좀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담아 안 되니까. 해줄게. 안 주니? 안 줘? 안 줘? 안 줘? 너 뭐하냐 저놈아? 안 줘? 안 주냐고 안 주냐고 입에 넣으라고 어때? 어때? 좋아? 뜯어 뜯어 아 너무 배가 고팠어 지금 이게 좀 들어간다 해도 괜찮지 형? 이게 내가 체력이 안 되면 아니 그걸 끝에 주지 말고 가운데를 줘야지 형 입을 크게 못 보니까 이렇게 먹으면서 들어가야지 각도가 아 정말 어때 좋아? 좋아 손 대지 말고 묻는다고? 잡지 마요 묻는다고? 좋아 좋아 내가 이렇게 좀 드랙을 주니까 확실히 좀 나아지죠? 말이 많아 내가 매니저니까 형이 오랜만에 또 연기에 복귀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 많은 매니저는 처음 봤다니까 아니 근데 너는 옆에서 모니터를 계속 해줘야 돼 오히려 오히려 물어봐야 돼 오히려 근데 네가 그거를 모르더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선을 넘으면 안 되는지를 잘 몰라 아 정도껏 해야 된다? 아 정도껏 해야 된다? 어 그때는 내가 눈을 이렇게 너를 보고 이렇게 할게 눈을 이렇게 너를 보고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하다가 형 그거 형 연기할 때 그 형 아니 그 저 좀 더 긴박하게 더 좀 약간 좀 변한 사람이니까 더 이렇게 하라고 형 몸을 좀 이렇게 확실해 좀 이렇게 확실해 형이 눈이 크니까 사인이 확실해 형이 눈이 크니까 사인이 확실해 형이 눈을 갈 때니까 아 이제 언제 우리 저희 언제 들어가죠? 아 지금 바로 가요? 바로 간대 형 바로 아 아니 왔습니다 아 예 아 네 네 분장 힘드셨죠? 아 예 괜찮아요 금방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총 맞으면 약간 그래서 여기서 쉬 어떻게 약간의 거친 액션은 아니고요 액션 부딪치고 해서 넘어지시는 거는 저희가 커트를 끊어서 만들 거고요 여기 저희 젊은 순경이 쏘는 거 두 발 나 수빈 형님이 쏘는 거 두 발 아 두 발 너무 많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설정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저 죽는 걸로 돼 원래는 죽는 걸로 돼 있는데요 아 여기서 안 죽으면 혹시 다음에 또 나올 기회가 또 생길 수 있나요? 여기서 안 죽으면 혹시 다음에 또 나올 기회가 또 생길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12부쯤에 혹시 또 많은 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아 네 네 네 반응이 좋으면 안 죽으시는 게 약간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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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배우들이 이런 역할로 뭐 이렇게 상을 탄 이래 같은 게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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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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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좋은 시도가 아닐까 상 받으려면 2, 3에는 더 나와야 돼 내가 볼 때 2, 2, 3에는 더 나와야 돼 내가 볼 때 아니 그리고 아까 너가 바로 왔어요 왕모를 해서 한번 한번 맞춰 예예예 뭐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아 그럼요 자 저희 공간 좀 만들게요 아 공간 공간 만들어줘 공간 만들어줘 응 물 끄고 한번 봅시다 물 끄고 한번 물 끄고 한번 봅시다 물 끄고 한번 봅시다 물 끄고 한번 봅시다 일어나시지 못해 일어나시지 못해 여기쪽에 네 여기쪽에 크게 젖어졌다 이 정도가 젖어졌다 아 반도 올려? 자 어디 액션 정신 차려 모든 문 막을 거 다 찾아봐 거시장 거시장 의뢰한 다 언제도 들리다시지 몰라 자 빨리 빨리 움직여 배 사장 저 인간 또 뭘 저러 그러는 거야 배 사장 정신 차려 오 왜 저래 야야야야야 배 사장 배 사장 배 사장 왜 이래 안 되지 안 되지 나 되지 마 올라올 때 얼굴 좋았어요 진짜? 왜 그래? 아까는 약간 웃고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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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한 것 같아 좋았어요 오셨어? 어 좋았어 없어지지 마 어 없어져 보고 있었어요 달라 달라 없어지지 말라고 여기 낮았어 입을 딱 벌리니까 훨씬 낫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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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레디 액션 정신 차려 배 사장 대신 무적 응 쟤 젠 bip 나 택 렔 렣 나 엌 이 도티 난감빙아